JYP에서 6년 만에 보이그룹이 데뷔했습니다. 그룹 이름은 넥스지, 일본 현지에서 오디션을 통해 데뷔한 그룹인데 오랜만에 등장한 뉴페이스에 소녀팬들은 물론 JYP 투자자들도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또 다른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JYP의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찰리프스와 함께 작업한 루즈 마이 브레스라는 곡이요. 빌보드 핫 100의 차트인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소식에도 JYP의 주가는 최근 뒷걸음질 치면서 신저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비하면 거의 60% 가까이 주가가 하락 중인데요. 시장에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데뷔하는 넥스지가 JYP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남자인 저로서는 관심이 안 가는 주제를 들고 나왔어요. JYP의 남돌이 6년 만에 새롭게 등장을 했다. 어떤 의미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일단 세 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일본 공략입니다. 왜냐하면 넥스지가 지금 일본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한 그룹이거든요. 이게 시즌1에서는 걸그룹인 니주가 데뷔를 했고요. 저 그림에 나오는 왼쪽이 니주입니다. 또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 넥스지라고 해서 시즌2를 통해서 데뷔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하면 그 과정에서 경연도 하고 이 과정에서 팬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지화 그룹들이 보통 2년, 3년 정도 수익화까지 걸리는데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수익화 시기를 좀 당길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소녀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이그룹이 걸그룹보다는 조금 수익을 창출하는 데 용이한 면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다른 요소들 다 빼고요. 이 데뷔 앨범들 초동 판매량만 한 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 저기 노란색이 SM의 신인 그룹 라이즈의 초동 판매거든요. 보면 100만 장이 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지금 아일리시랑 베이비 몬스터인데 보시면 저게 40만 장, 38만 장 됩니다. 합쳐도 못 따라오네. 네, 저게 계속 신인 새로운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 건데도 저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는 그만큼 보이그룹이 돈을 잘 당길 수 있으니까 엔터업종 투자자분들은 이 점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바로 이 빈틈이거든요. 사실 JYP가 매출 비중을 보면 지금 스트레이키즈랑 트와이스 둘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마지막은 지금 사실 4세대 걸그룹이 유명하긴 한데 지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JYP가 그게 좀 약하거든요. 앵커도 어제 장카유설 들어보셨잖아요. 장카유설? 네, 유랑설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아니, 장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장원영, 카리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장원영, 카리나 그리고 유나, 설윤이거든요. 유나, 설윤이 다 JYP 그룹인데 방금 그래프가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르세라핌의 최근 앨범 초동이 거의 100만 장이 다 됐었는데요. 잇지랑 지금 엔믹스 보시면 32만 장, 62만 장 이 정도 수준 역시 더해도 르세라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새로운 지금 4세대에서 5세대로 조금 넘어오는 시점인데 이거를 넥스지가 좀 받고 넘겨줄 수 있느냐, 이 점도 한번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아니, 반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엔터사들이 왜 그동안 걸그룹을 이렇게 내놨을까? 그냥 보이그룹만 쭉 내놓으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드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한번 알아봐주기로 하고요. JYP는 지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좀 나아진다는 전망이 많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다로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게 JYP뿐만 아니라 엔터업종 전반으로 좀 시각을 넓혀도 엔터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상저하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조금 안 좋아도 하반기에 좋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엔터 4사의 아티스트 중에서요. 10명 중 6명이 지금 2분기에 컴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반 소액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리고 지금 엔터업종 투자하실 때 봐야 될 게 음반도 음반인데 공연이랑 MD 쪽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반 같은 경우에는 팬층이 이만큼 두텁습니다라는 의미고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음반 구매를 넘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 공연 직접 간다라는 거고 여기 더해서 공연장 가면은 계속 구치가 엄청 많으니까 같이 수익이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공연도 쭉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역시 JYP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넥스트지 비롯해서 트와이스 나연 컴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컴백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빌보드 핫백 진입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긍정적인 게 스트레이키즈가 앞으로 월드 투어를 지금 하반기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이런 내용들 감안해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 해서도 JYP의 매출 전년 대비 14% 그리고 영업이익은 7% 정도 조금 성장세가 둔화되긴 했는데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 기자가 말한 장카유설은 뭐라는 거예요? 장카유설이 잘 나간다는 거예요? 장카유설이 4세대 걸그룹 중에서 비주얼 라인이다. 비주얼 라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대표님, 대표님께 이 아이돌 얘기를 여쭙는다는 게 상당히 좀 어색한 부분이긴 한데 투자 관점에서 어쨌거나 봐주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하이브도 지금 18만 원대로 떨어졌고 YG도 연중 최저 수준이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또 컴백이 지금 몰려있다. 현 시점이 지금 저가 매수 전략을 세워볼 때가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사실 밀짚모자,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장화 아니면 털신 이런 것도 여름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맞는 그런 단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JYP 엔터가 4대 엔터사 중에서 제일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거든요. 사실 저점에 대한 부분을 딛지는 못했어요. 하이브 딛고 움직인 거거든요. SM 지금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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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상황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더 내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JYP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그래도 4대 엔터 중에서는 부설 수가 없는 그런 회사인데 이 부분에서 약간 밀리는 부분이 약간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신용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 보니까 바닥 부분에서 접근하는 세력적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이 감지는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좀 더 JYP 관련해서 더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우세요? 사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적 가구, 실적 부담이 있는 거는 맞아요. 특히 지금 기자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엔터주 중에서 일본 공영에 대한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음원 시장이고요. 중국과 우리는 음원 시장, 그다음에 일본은 음반 시장, 미국이 공연 시장, 그리고 일본이 공연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실질적 부분에서 더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엔터주가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SM입니다. SM. SM은 다른 것보다는 이거 하나만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SM은요. 비핵심 회사를 매각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비핵심 회사를 매각한다. 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고 구조조정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대한 바닥에서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건이고요.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뒤졌습니다. JIP 엔터테인먼트와 다르게 바닥에 대한 부분을 적어도 3, 4중으로 짓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SM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돌이 나오긴 했지만 SM을 일단 좀 강조해 주셨어요. 정 기자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요즘 사실 엔터사들이 주가도 문제이긴 한데 여러 가지로 좀 소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넥스지의 신곡을 좀 빌려가지고 잘됐으면 좋은 마음에서 오오오오오오오 자트위를 달려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